에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게 아무나 가는 데 아니에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 믿을 수 없었어요. 완전 꿈 같았어요. 사람 엄청 많은 곳에서 무대를 하는 게 제 소원이었고 버킷리스트 있었으면 엄청 큰 석세스일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추억만 남았던 좋은 날이 있는 것 같아요. 7, 6, 5, 4, 3, 2, 1 7, 6, 5, 6, 6, 6, 5, 5, 6, 6, 7, 7, 8, 7, 8, 8, 9, 8, 9, 9, 9, 0 고생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유해가 엄청 신나있어 진짜 신났어요 잠깐만요 아티스트답게 들어왔다 안돼, 나 아티스트 못 찾아봐 와, 짠 거 와, 진짜 재미있을 거 같아, 어떡해 KCON 간다, LA 간다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유해 언니가 엄청 울었어요 너무 가고 싶어했다고 바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저 KCON 간다, LA 갈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도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했어요 진정할 필요가 있다 진짜 너무 힘드네 어떡해요 우리는 아티스트답게 움직여 오케이, 오케이 아티스트 진짜 대박이에요 저 4년 전에는 거기에 있었어요 여기 친구들이랑 이렇게 걷고 여기도 뭔가 검은색 커튼 이런 거 봤어요 근데 그때는 뭔가 아, 지혜가 아티스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저 여기 있어요 항상 아, 나 언제 KCON 보러 가지? 생각했는데 제가 하러 왔어요, KCON 오늘 약간 TMI를 말하자면 제가 어제 감기에 걸렸거든요 11시간 그래서 제가 저희가 20일에 락 모델을 하잖아요 그 전까지 빨리 낫는 게 미션이에요 제가 오늘 좀 특별해요 저 한번도 데뷔하고 나서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 머리를 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진짜 재밌어요 아까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설이 없어요 스트레칭해야 있다가 몸이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어요 팬분들이랑 춤출 거니까 너무 기대돼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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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을 공개 넌 다녀오 나 신어요 아티스트다 피코레야 돼? 아티스트 아티스트 오빠 나 KCON 왔어 아, 그래서 컨벤션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딱 보시고 오, 안녕 뭔가 어, 안녕 와, 라필루스다 와, 처음 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필리핀 팬도 많고 라틴, 남미 팬도 많고 더 가까이서 같이 게임도 하고 되게 반가웠어요 미래 Me 이번에 에버글로우 선배님이랑 걸스 온탑 보아 선배님 꼭 커버하게 됐잖아요 제가 너무 떨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에버글로우 선배님 노래로 되게 예전에 연습도 많이 했었고 와 근데 과연 내가 그런 분들이랑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무대를 해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어떡하지 나 진짜 무대로 걱정된다 약간 그 생각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거 제일 최선한지가 아니에요 그냥 대충만 했어요 다가 좀 더 잘할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앉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아예 그냥 수고할게요 이번에 KCON 자체 연습할 때부터 해가지고 멤버들이 뭔가 무대에 대한 욕심이 더 많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뭔가 멤버들도 예전보다 의견도 더 많이 내고 서로 약간 서로 하고 싶어서 뭔가 이런 느낌? 그런 느낌 너무 많이 받았어가지고 사람 엄청 많은 곳에서 무대를 하는 게 제 소원이었고 오프닝을 또 저희가 맡았기 때문에 뭔가 더 설레서 약간 긴장을 더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연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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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상 시설을 나누는 게 제작단은 먹방 promote 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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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상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레드카펫 해야 되는데 너무 떨려요, 지금. 사실. 원래 레드카펫 하기 전에 네일을 했는데 지금 네일이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약간 일자손 자리고 약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고양이 하트 하세요. 아, 좋다. 좋아. 고양이 하트로 하트 연결. 손이 약간 격려울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토끼 하트. 맞아요, 토끼 하트. 뭐야? 토끼 하트. 아, 귀엽다. 라피스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진짜 귀엽다, 근데. 진짜 귀엽다. 정말 귀엽다. Delighted to see, 라리뿌스 on the stage. We're finally here at KCON, meeting you, 라피스. How do you guys feel about that? 라피스 분들이 만들어주신 무대인 만큼 멋진 무대를 만들겠습니다! 네! 기원으로도 같이 공개해줘야 합니다. 핸드폰을 달걀하시고 바 apologise 혼나! 아, 진짜 생각하네! 뭐하고 있는 거에요? 안돼요? 괜찮아요? 조심! 아, 진짜 생각하네. 이거 진짜 안 돼요. 저 진짜? 반짝반짝 제가 좋아하는 반짝반짝 메탈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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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저도 여기에 정말 자세히 보시면 반짝반짝 빛나고 있답니다 여러분 렛츠고 오마이갓 너무 떨려요 저희가 무슨 일이니까 또 막 처음 분위기를 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떨리는 것 같아요 실수 안 하면 그냥 안 하겠죠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진짜 내려앉을 것 같아 정말 이불을 위해 왔으니까 정말 인절로 서초하게 정말 솔직히 멤버들 다 즐겼다고 말했었는데 정말 정말 많이 떨렸어요 저는 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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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그때 너무 나 지금 진짜 K-1 무대 설사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약간 무대에 서기 전에 원래 막 엄청 잘 떨고 막 이러지 않는데 오늘은 너무 떨리는 거예요 에버블로 아시아 선배님 그리고 옆에서 시작하기 전에 북필에 올라가기 전에 서했는데 정말 제 손 잡아주시고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대를 푸시고 오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나에게 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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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질 때 갑자기 다 팬분들이 이렇게 목소리 다 누려가지고 너무 뭔가 눈물 날 뻔했어요 여자가 에버블로 위아 선배님이랑 같이 댄스 댄프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때 더 욕심나서 하다가 박자를 놓쳐버렸어요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약간 조금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팬분들이 연습을 저희한테 만들어준 기회이다 보니까 전에 보여드렸던 모습과는 좀 많이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잘 되면 이게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제일 저는 진짜로 오늘 TOP1으로 들어가요 그 KCON이 제일 재밌었던 날이 이제 저희 본모델 할 때 그 팬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저희 노래를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고 보고 아 내가 KCON 맞구나 를 느꼈어요 또 팬분들도 너무 호응을 잘해주시는 거 같아요 둘 다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조금 긴장이 풀렸던 것 같고 화이팅! 완전 꿈 같았어요 저 친구들도 오늘 와서 뭔가 느낌 너무 이상해요 원래는 저 그 친구랑 같이 KCON 가는데 이제 제가 무대 위에 있는데 제 친구가 거기는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 히띠아 무대 할 때 너무 신나가지고 안무 조금 틀렸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가 거의 다 틀렸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을 해서 맞춰놨던 거를 그냥 다 무시하고 저 혼자 무대 하는 사람인 것처럼 손 막 들고 막 이렇게 막 뛰고 막 그렇게 했는데 팬분들도 같이 막 이렇게 뛰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아 나 오늘 주인공이야 모르겠어 나 그냥 해야지 이러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셋 석세스? 바켓리스트 있었으면 뭔가 엄청 큰 석세스인 거 같아요 KCON 준비하면서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팀워크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좀 더 끈끈해졌어요 좀 자신감이 저도 모르게 좀 없어질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그때 언니들이 자신감 있게 뭔가 했으면 좋겠고 뭐 틀리는 게 있더라도 기회는 항상 우리가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와라 이렇게 솔직히 언니들도 저는 친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근데 멤버들이 진짜 너무너무 착해서 먼저 일 해주려고 하니까 뭔가 이 팀이 잘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저희들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이렇게 전해드려 주시고요 우리 라피스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라피스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KCON 스테이지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1회에 올 수 있다는 것은 라피스 분들 저희 팬분들이 응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특별한 무대 선물해 주셔서 정말 정말 고마워요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추억 좋은 무대 만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마마에서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We can do it together Thank you so much, 라피스 I love you And we'll always work hard to keep doing better stages in the future 파이팅 라피스 라피스 같이 열심히 하자요 대박 끝났어 너무 재밌다 진짜 끝났어 나 그 마지막 이거 할 때 엄청 신났어 나도 진짜 엄청 신났어 오늘만큼은 내가 주인공이다 나도 진짜 KCON KCON 미카치 공휴대 미카치 공휴 미카치 공휴 흥